식사 이해해 다르기 바로 또 만들어 먹었습니다 불닭한 편 이제 한가골 소스에 담아 Documentation 감사합니다. 당신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당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. Débora. 그리고 당신은? 저는 Denny입니다. Débora, 당신은 고객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? 당신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되었고, 어떻게 해야지? 제가 지금 여쭤볼게 되었지만, 저가 왜 이렇게 안할까? 저는요. 여러분! 다음 주에 가겠군! 다시 làm껏 좋지 않아도요. 나는 첫 번째는. 그럼 이제는 더 이상할 것 같아. 지금 이제는 더 이상할 것 같아. 그리고 제가 더 이상할 것 같아. 기다려주세요.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가. 하지만 제가 더 이상할 것 같아. 안? 어떻게 생각하는지? 알겠습니다. 먼저 먼저. 네. 네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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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 눈을 줘봐. 네네네. 네네네. 내 눈이 너무 좋아요. 눈이 감사드리기 보니 눈이 감사드리기 보니 눈이 감사드립니다. 큰 눈빛이. 여러분들에게 누워서 그 날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건강? 아, tienne. 제가 말했을때.. 제가 말했을때.. 다른 것들.. 더 중요한 것들.. 하지만..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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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 réveilles ? qu'est-ce que tu m'as donné ? 그리고 무슨 소리가 있는지? 이렇게 말하자마자. 그 잔에 도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. 뭐? 근데 누구야? 뭐하는지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너는 없을까? 왜요?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을아줄게 그리고 또 기종대로 그리스도 모든 것을 많이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which I like? 당신이 뭐하는 게 맞아요! 네네 우리의 이상한 개혁들 내게 일을 안하고 이는 더 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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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